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실함의 결실을 만들고 한영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 소개할 26기 중국어과 신유린입니다.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는 언어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문이 열려있습니다. 한영외국어 고등학교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총 6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각 학과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습득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연극과 부스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함으로 한 발 더 자단합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안의 활동, 점심, 석식 시간을 이용한 운동부 또는 음악부 활동을 통해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영외국어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